그리고 지난주, 아쉽게 공동 준우승을 기록했던 황유민 선수입니다.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에 도전을 했던 황유민 선수인데 아쉽게 이해원 선수에게 우승을 내줬던 황유민. 오늘도 출발은 괜찮습니다. 4원도파 공동 2위 그룹에 있고요. 같은 조회 두 선수는 그릴을 넘어갔는데 황유민은 핀 앞에. 좋아요. 버디 기회입니다. 황유민 선수 지난주 대회에서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지금 박민재 선수가 서 있는 곳에 마운드가 있고 또 그 반대쪽에 마운드가 있어서 그 사이에 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를 입기 까다로운 위치입니다. 다운다! 황유민 선수 호흡과 뿅 올 시즌 드라이브 거리 부문 1위 온라인 황유민 가장 멀리 티샷을 보냈습니다 황민 선수는 웨지클럽이기 때문에 캐류로 핀에 바로 떨어뜨려야겠는데요 마운드를 넘지 못하고 떨어졌고 또 오히려 약간 백스피니 먹으면서 뒤로 갔네요 중간에 마운드를 넘어와야 하는 거리를 잘 맞춰줘야 하는 퍼트인데요 황유민 선수가 지지난데부터 저렇게 옆그립으로 그립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퍼팅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쇼게임이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쇼펫을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을 보였어요 황유민 선수는 피칭해지네요 조금 짧은 클럽을 잡았는데 프린지에 딱 걸렸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어요 그린 초입에 있는 마운드를 지나면서 내리막이 시작이 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홀 쪽에는 내리막이 없어요 스피드 좋았어요 스피드 좋았어요 스피드 좋 Until they can take them to a 30-year-old 황유인 선수는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습니다. 황유인 선수 아예 그레스 벙커 전까지 보내 놓기 위해서 세오의 우드를 잡은 모습입니다. 딱 그 전까지 공을 보내 놓았어요. 이 샷 또 방향은 왼쪽이었습니다. 홀까지 내리막이기 때문에 스피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스피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날카로웠어요. 언덕과 깊은 러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샷으로 공략하는 선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광주민 선수 앉아서 앞쪽 선수들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고요 갤러리 분을 맞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갤러리 분들의 음성으로는 안경을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광주민 선수는 아이언으로 투원 공략을 하네요 저 위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프도 너프인데다가 그린 경사도 저 위치는 만만치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린 뒤로 넘어가는 게 나은데요 황희민 선수는 아주 높은 탄도로 구사를 해야 될 텐데요 거리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풀샷으로 럽샷을 시도를 했죠 황희민은 버디 퍼시긴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퍼십니다 노우 황희민은 이번 홀 8호 마칩니다 황희민은 이번 홀 8호 마칩니다 지난주에는 11위 성적 기록했던 이가영 선수였습니다 다시 7번 홀 황희민 선수는 8번 아이언이에요 황희민 선수는 8번 아이언이에요 2호 샷 2호 피니치가 가장 쉽게 꽂혀져 있기 때문에 2호 오늘 두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이에요 꼭 버디를 찾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1라운드 성적이 여러 모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해석인데 그렇죠 황희민 선수가 첫 날부터 네 타차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홀에서도 아쉽게 타수를 줄이지 못했던 황유민 이번에도 투샷 미스가 나왔습니다 앞서 파5이 6번 홀에서도 왼쪽 미스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당겨지는 샷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조회는 이미정 선수와 김혜림 선수가 있습니다 방신실 선수와 비슷한 위치에서 세컨샷을 했는데요 강원 출신의 세 선수 무난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황유민의 8번을 보시죠 네 가운데 마운드를 계속 타고 와야하는 칩샷인데요 좋았습니다 네 안전하게 핀 앞에 떨궈놓습니다 네 안전하게 핀 앞에 떨궈려 강유민 강하게 돌렸습니다. 원하는 결과는 아닌 것 같은 모습이죠. 긴 클럽으로 앞핀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홀이 난이도 2번으로 좀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저 위치는 밑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가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난이도 3번이었는데 앞조 선수들이 이렇게 타수를 좀 잃으면서 2번 난이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황유민 선수 공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띄워줘야 하는데요. 저 위치가 저렇게 타이트하게 떨어뜨리려다가 저런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홀까지는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걸 또 막아네요. 황유민 노보기 플레이로 1라운드를 맞습니다. 버디만 4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